오늘은 기미와 색소침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기미와 색소침착 컨텐츠를 위해서 3개월 동안 많은 논문과 그 다음에 제품을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써서 기미나 색소침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8주에서 12주, 그러니까 두 달에서 세 달 정도는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볼 성분은 바로 하이드로키논입니다. 하이드로키논은 기미와 색소침착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임에는 맞는데요. 임산부나 12세 미만의 어린이들한테는 절대 사용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로키논은 자체적으로 미백 효과가 뛰어난 성분임에는 맞지만 WHO에 따르면 5%의 하이드로키논 크림으로 사용할 경우에 피부에 자극이 심하고 제품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인성 갈색증이 발생하며 실험지에서 경구 투여했을 때 신장 선종을 일으키는 바람물질으로 밝혀져서 FTA와 EU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하이드로키논을 쓰신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컨텐츠 안에서는 하이드로키논의 제품을 추천해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이드로키논을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논문에서 하이드로키논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하이드로키논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효과가 좋으냐라는 식으로 비교 논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키논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그 효과가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병원에서 꼭 처방을 받으셔서 하이드로키논이라는 성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성분은 바로 징크설페이트입니다. 자, 징크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는 그 성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징크설페이트가 기미와 색소침착에 도움을 주려면 최소 10% 정도가 들어가 있는 크림을 쓰셔야 기미와 색소침착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자, 논문을 함께 살펴보면 기미 치료를 위한 국소 10% 설페이트의 용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명의 환자가 10%의 징크설페이트를 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기미와 색소침착이 더 옅어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10%의 징크설페이트가 들어가 있는 크림을 쓴다라고 했을 때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논문은 하이드로퀴논과 징크설페이트를 비교해 놓은 그런 논문입니다. 2개월 이후에 볼 때 두 그룹 모두에서 기미와 색소침착의 효과를 보았지만 하이드로퀴논에서 조금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논문과 이 논문을 합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하이드로퀴논 4%만큼의 강력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징크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자극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래도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징크설페이트 같은 경우에는 피지를 말려주고 여드름 좀 개선시켜주고 그런 성분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보습제와 함께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드름이나 지성 피부이면서 기미와 색소침착이 있다라고 할 때는 징크설페이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크림은 바로 커크맨에서 개발된 그런 크림입니다. 이 크림 안에는 징크설페이트가 10%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크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올해 여름에 사서 국소 부위에 바르면서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자극감이 심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처럼 악건성인 피부가 썼을 때는 아 이거 좀 너무 당기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크설페이트가 메인 성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얼굴 전체에 바르게 되면 조금 마른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소 부위에 잘 바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다뤄볼 성분은 바로 트라넥삼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제품을 소개하면서 트라넥삼산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드렸는데요. 자 트라넥삼산도 기미와 색소침착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트라넥삼산의 가장 큰 장점은 하이드로키넘과 거의피 스탄 효과를 낸과 동시에 자극은 좀 적다라는 부분이 이 트라넥삼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 번 트라넥삼산을 가지고 실험한 논문을 한 번 같이 볼게요. 이 논문은 23명의 대상자한테 2% 정도의 트라넥삼익 애씨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발랐는데 기미가 개선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논문은 둘 다 3%의 트라넥삼익 애씨드 그리고 3%의 하이드로키논을 쓴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12주 이후에 어떻게 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거의 같은 효과를 냈다라는 것으로 논문이 결과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와 색소침착이 있다라고 할 때는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스킨케어 루틴 안에 트라넥삼익 애씨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거뭇거뭇하고 심각해진 상태에서 기미를 치료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병원도 다니셔야 되고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기미가 막 시작되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화장품이 해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넘버즈인 세럼입니다. 넘버즈인 세럼에는 트라넥삼익 애씨드와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하는 역할은 마지막에 멜라닌이 팍 퍼지는 것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트라넥삼익 애씨드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생성 자체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차단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넥삼익 애씨드가 들어가 있는 것과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바르는 것은 기미를 예방하고 이미 올라와 있는 기미와 색소침착에 있어서 조금 옅어지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넘버즈인 5번 세럼은 굉장히 촉촉한 그런 세럼이고요. 맑게 또로록 떨어지는 제형이 아니라 약간 꾸덕하게 살짝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다음 제품을 발랐을 때 더 흡수를 도와주는 느낌의 그런 세럼입니다. 내가 세럼도 추가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는 크림으로 사용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크림은 더마 팩토리에 트라넥삼삼 6%짜리 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림의 사용성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발림감 굉장히 좋습니다. 기미나 색소침착이 좀 심각해요? 라고 할 때는 이걸 한 번 바르시고 두 번 정도 바르신 다음에 마무리로 뭔가 보습제를 한 번 탁 막아주시는 게 이제 가을과 겨울이 됐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럼으로 레티놀이나 비타민C 같은 다른 기미와 색소침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마지막에 마무리 크림을 트라넥삼익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분은 바로 순수 비타민C입니다. 제가 사실 비타민C는 매일매일 발라주세요. 필수입니다. 라고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미와 색소침착이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비타민C는 필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C 왜 발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산화되기 때문인데요. 피부가 산화될 때 기미와 색소침착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화가 되면서 피부가 더 검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타민C를 써주는 것은 항산화, 그러니까 산화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타민C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순수 비타민C를 가지고 하이드로퀴놈과 비교한 그런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의 아스코르브산, 그러니까 순수 비타민C를 발랐고 나머지 한쪽은 4%의 하이드로퀴놈 크림을 16주 동안 발랐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순수 비타민 쪽에서는 62.5%가 개선됐지만 하이드로퀴놈 같은 경우에는 93%가 개선됐다라는 것으로 볼 때 확실히 하이드로퀴놈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논문의 결론을 보면 하이드로퀴놈이 더 나은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스코르브산은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미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순수 비타민C가 아침 저녁으로 편안하게 바르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꾸준히 매일매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를 기미와 색소침착이 있다라고 할 때는 꼭 발라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수 비타민C는 그러면 기미와 색소침착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제가 아까 산화를 막아준다라는 건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수 비타민C가 우리가 멜란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몇 단계라고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을까요? 바로 2단계부터 산화를 합니다. 멜란은 생성 자체를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순수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순수 비타민C를 고르실 때는 두 가지를 꼭 체킹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함유량이고 하나는 비타민E가 같이 잘 결합되어 있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함유량을 봐야 되는 것은 흡수력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퍼센테이지는 15%에서 20% 그 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흡수력에 있어서는 20%가 넘어가면 오히려 흡수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도 아마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비타민E가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라고 했던 것은 뭐였죠? 순수 비타민C의 효과를 더 배가시키려면 비타민E가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페룰릭애씨드까지 함께 들어가면서 안정성이 플러스가 되고 효과도 더 좋아진다. 그리고 자극감은 떨어진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순수 비타민C는 꼭 기미와 색소침착뿐만이 아니라 꼭 매일매일 쓰셨으면 좋겠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기미와 색소침착에 도움을 주는 그 다음 성분은 바로 알부틴입니다. 자 알부틴에는 알파알부틴과 베타알부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어떤 분들은 알파알부틴이 더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상 이 두 가지의 알부틴은 함유량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유럽위원회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을 따르면 알파알부틴은 2% 정도 그리고 베타알부틴은 7% 정도 들어가야 좋습니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알부틴이 사실상 립의 기능성 고시원료이기 때문에 베타알부틴이 조금 더 두루두루 많이 쓰이고 효과도 좀 더 많이 증빙이 되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부틴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함량이 무조건 높다라는 것이 좋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게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제형이 끈덕끈덕하기 때문에 발림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부틴이 들어가 있는 것은 발림성을 좀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화장품 사놓고 발림성이 별로 좋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손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 그런 화장품이 되기 때문에 알부틴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좀 끈덕끈덕하다라고 할 때는 저녁때 바르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알부틴과 베타알부틴의 안정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두 가지 다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2015년도 논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부틴이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제형을 꼭 파악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부틴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알부틴 2.51%를 함유한 그런 제형을 발랐다고 합니다. 8주 동안 실험을 해봤다라고 해요. 기미가 약 75%의 사람에게서 효과가 받고 흑색점의 경우는 56%에서 효과를 봤다라는 것으로 볼 때 알부틴도 확실하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부틴에 함유된 제품은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아이소이입니다. 아이소이 잡티 세럼은 참 유명하죠. 근데 아이소이 같은 경우에는 함량이 아주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결이나 피부를 조금 환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알부틴이 들어갔으면서도 발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오전에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르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기미나 색소침착이 고민인 피부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수 비타민C 바르고 알부틴 바르고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코스트바아 제품입니다. 자, 코스트바아에는 베타 알부틴 5%와 나야시나마이드 5%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림성이 약간의 끈적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저녁때 바르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제품도 8주,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논문에서는 2.51%의 베타 알부틴을 발랐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봤던 논문보다 함량이 더 높으니까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바로 디오디너리 제품입니다. 디오디너리 중에서도 아스코브게시트 8% 그 다음에 알파 알부틴이 2%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앞서서 유럽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그 성분과 동일하게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미백과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아스코브게시트 8%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스코브게시트 8%와 알파 알부틴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타민 E나 페루리게시드 같은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르시게 되면 어떤 피부의 경우는 조금 따갑다, 민감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은 순수 비타민 C를 이미 쓰고 있다라고 할 때는 다른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아니다, 나는 이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크림이나 다른 제품과 함께 섞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비타민 E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섞어서 디오디레어 같은 경우에는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성분은 바로 글라이콜릭 애시드, 아하입니다. 자, 제가 멜라닌, 바로 멜라닌 때문에 우리가 기미와 색소침착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인데요. 멜라닌은 누구와 함께 탈락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각질과 함께 탈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하, 그러니까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우리 피부에서 하는 역할은 바로 각질을 탈락시켜주는 것이죠. 기미와 색소침착의 마지막 단계는 각질을 잘 탈락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붙들고 나가야 될까요? 당연히 멜라닌 색소를 같이 들고 각질이 탈락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성분을 쓰실 때는 피부가 좀 튼튼하고 장벽이 건강할 때 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서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굉장히 따갑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바로 폴라 초이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아하가 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함량이 아주 높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아주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가 발랐을 때는 너무 따가워요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진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미와 색소침착이 너무 심각한 분들이 내가 좀 장벽에 튼튼하다라고 할 때 이 제품을 바르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거는 씻어내는 용도의 제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쓰면 안 되는 성분은 뭘까요? 레티놀 같은 거는 함께 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좀 자극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냥 평소에 쓰시는 다른 세럼이나 아니면 크림으로 마무리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정제수 바로 다음에 글라이콜 이스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라마인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토스테롤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의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사보롤이 이제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분 자체는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고 제가 장벽을 좀 튼튼할 때 발랐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민감하거나 제가 홍조가 딱 올라왔을 때 바르면 바로 따갑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장벽에 꼭 튼튼할 때 쓰시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글리콜릭산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논문을 한번 볼까요? 기미가 있는 여성에게 글리콜릭산을 가지고 필링을 했을 때 어떻게 기미에 도움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10%의 글리콜릭산 로션을 매일매일 바르는 것으로 했다. 3개월 동안 실험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봤더니 91%의 환자에게서 기미가 개선되는 것이 관찰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콜릭애시드도 마찬가지로 기미와 색소침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기 전에 이 마지막 논문 하나는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제품을 다 동시에 쓴 그런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크림을 사용한 사람이 75%가 개선이 된 반면에 자외선 차단제만 사용한 쪽은 13% 그러니까 15명 중에 2명만 개선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제가 오늘 총 6가지의 성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중에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는 내가 기미와 색소침착을 화장품으로 개선을 시키고 싶다. 내가 홈케어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몇 가지를 좀 골라서 꾸준히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8주에서 12주인 것으로 볼 때 2달에서 3달 정도 꾸준히 쓰시는 거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세럼으로 구매하셨고 어떤 것들은 크림으로 구매하셨다면 순서를 세럼과 크림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꼭 미백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미백 영상에도 그 기작을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성분 하나를 쓰더라도 왜 써야 되는지 이 성분들이 어떻게 피부에 작용을 하는지 멜라니의 형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 기미와 색소침착이 아직 없는 분들은 생기는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생겨나신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성분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